상승하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다. 이 주제를 가지고 12시까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를 차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투자가 뭔지 그 다음에 가치투자와 또 추세, 차트와 재무 분석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리기법을 세 가지를 다 융합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알려드렸죠. 경기선행지수가 급등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보유하라. 보유하라. 좋은 종목을. 그렇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어제 많이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도주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도주 무슨 주도주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왜 신고가를 내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돼서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나는 보기만 하는 일도 어서 오세요. 신고가를 내면서 무슨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반도체를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걸 안 보고 그저 가서 이상한 거 있죠? 차트가 바닥이라는 종목만 짓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유료방송에서 하니까 여러분이 무료방송에서는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트에 바닥 있는 거 싸니까 사면 괜찮다고 전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짓다 사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쳐담아보고 있고요.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받았고요. 코스닥 역시 어제 굉장히 많이 조정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요? 급등 나갔나요? 뭔 일을 하요? 전쟁? 전쟁 안 한다. 그렇죠? 전쟁 안 한다. 트럼프가 딱 하는 건데 오늘 난리 났네. 주도주가 나가는 걸 그래서 그냥 제가 무료방송에서도 그렇고 제발 이런 거 잡아라. 원익아입해서 잡으면 삼성전자하고 수도 없이 비교해졌어요.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원익아입해서 1월 2019년 바닥을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쳤을 때 어떤 일을 보려는데도 아무도 안 사오겠어요.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는 신규 회원도 그렇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줬는데 얼마예요? 113%예요. 삼성전자 아무리 신고깐 해봤자 이거 못 따라온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줘도 안 사요. 돈이 됩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들고 가되? 오늘 또 갭상승 나갔죠. 그럼 나가면 수익이 얼마냐는 거죠. 이제 54%입니다. 그럼 114% 먹을래요? 54% 먹을래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못 사요. 동부 화이트에 날아가는데도 신고가로 날아가는데도 쳐다만 보죠. 그렇죠? 쳐다만 보죠. 이게 또 신고가예요. 갭상승으로 나가버리네. 이게 지금 얼마예요? 2019년 1월 달에 바닥을 치고 나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92%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갔으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 사. 그리고 삼성전자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삼성전자에 지금 몇 배를 벌어주는 거예요. 네 배를 벌어줬어. 우리 유리원은 여기다 지금 몇 억을 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그냥 사주고. 가라. 흔들리지 마라. 정말 좀 무서워요. 전무관이. 그 전무관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잘라먹은 거예요. 단타방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거 잘라먹은 거예요. 잘라먹고 내려오니까 못 사지. 이걸 다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사. 그렇죠?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무진장 나갔지. 이걸 못 산다니까요. 전문가님 아직 공부가 덜 됐나 봐요. 전문가님 팔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몰래 팔았거든요. 팔고 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하고 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MC넥스? 템플턴이 MC넥스 팔던가요? 제가 오늘 우리 운영자님한테 사정을 해봤었습니다. 왜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MC넥스를 2,500만 원 사가지고 62%를 해서 3개월 동안. 이걸 장기로 보호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씩만 딱딱 주는 거예요. 1억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누구를 샀을까요? 공개할까요? 누구 샀을까요? 어제도 폭등해버렸어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제도 폭등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미국의 이란 공습, 군부실세 솔레이마니 사례. 침묵의 암살자 리퍼가 드론 공격을 해서 이란이 이라크 미군군 기지를 갖다가 공군기지를 공격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테라비브 하이페르 미살로 공격을 주장하고 레바논은 이제 또 뭐냐면 똑같은 이란과의 시아파입니다. 같은 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면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시아파가 갖고 있는 어디가냐면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레바논 이릅니다. 물론 이라크도 시아파가 있어요. 물론 그래갖고 시아파가 후세인은 시아파였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이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에 갔다가 여기서 죽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거죠. 어쨌든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노! 그 다음에 대신 경제제대로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또 우리나라 중국 사아스 공포와 부르는 폐렴 집단 감염이 주로 해산물 시장 상인들이 걸렸다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미암이 발생하는 바람에 얘가 수혜주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오늘은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동제약이 그중에서 진원생명과학도 있고 나갔나요? 반등하네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언제나 그저 언제나 이럴 때 등장하는 거죠. 진원생명과학.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뭐 이런 것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 이게 뭘 자가 이렇게 됐어요. 운전대 안 잡고 달리는 자율주행차 그 시행으로 레벨3의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 누굴까요? 자율자동차 수혜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죠. 뭐가 나갈까요? 당연히 MC넥스는 자율자동차 수혜줍니다. MC넥스가. 그런데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왜 필요해요? 정배열로 가면 그냥 맞짱 뜨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정배열이 가는데 왜 차익실현는 미리 해버리냐고요. 그럼 수익이 안 나요. 크게. 무슨 요까지 조금 잘라먹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갈 때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야 그저 수십 프로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못 들고 가요. 주도주가 가는데 원익이 들고 가라. 좀 얼마 좋아. 아유 전문가 아닌 어제 너무 떨어뜨려갔구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뭘 큰일 나. 또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죠? 아유. 하나도 못 들고 가가지고. 그죠? 그냥 다 그냥 조금 잘라먹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크게 먹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지. 그죠? 크게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잘 가는 종목을 왜 꽃을 쩔 꺾어요. 예? 꽃을 꺾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또 JP목원 콘퍼런스 뭐 참가하는 기업들. 그죠? 뭐 유튜브 보면 내일 당장 갈 무슨 뭐 그런 말을 왜 믿어. 그거 진짜 같나요? 네 개 종목인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러분은 그걸 몰라가지고 또 무슨 전문가가 우리만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말고 진짜 좋은 기업이 기술이 있는 기업이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애플이 이번에 또 금년에 아이폰 모델 6개 중에서 OLED 4개, LCD 모델 2개, 신 모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혜진은 누굴까? 당연히 LG는 카메라를 LG 이노텍을 쓸 거고요. 그죠? BH, 덕산 네오로스 이런 종목들이 가겠죠. 진짜 가나요? 한번 볼까요? 아휴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뉴스라만 보고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참 보소하면 진짜 가나 이런 거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휴 안 삽니다 이런 거는. 그죠? 또 나갑니다. 아휴 벌써 얼마 나간 겁니까? 이런 건 안 사고 가서 식권 사는 게 뭐죠? 전문가 추천했다는 이런 거 삽니다. 뭐 한화, 손해보험. 그냥 이게 들고 있으니까 주도주가 하는 걸 몰라요. 뭔지를. 이것은 지금 까꾸로 내려가니까 그냥 죽을 맛이죠. 신적값 깨고 내려가. 거기다가 삼양식품 사라면 농심 사고 있어. 신적값 깨고 내려가는데 농심. 볼까요? 농심 사가지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왜 컴이 이렇게 느리냐? 농심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신적값 깨서. 저는 이거 팔아다가 누구 사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삼양식품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말은 안 믿고. 그냥 농심에 그냥 붙들고 있어요. 삼양식품 또 신고 가요. 그죠? 또 신고 가 나가요.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사나 그러면 안 사고요. 엉뚱한 데 가서 농심 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돈이 되냐고. 거꾸로만 가는데. 왜 그러냐고 지난번에.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유를 설명해 줬더니 그때서 깜짝 놀라요. 아휴. 돈을 못 버니까 안 되는 거지. 돈만 잘 벌어봐. 돈을 잘 버는데 성장이 더디고 못 가잖아요. 오늘 또 난리가 났네. 종목들이. 여기저기. 여러분은 무료 종목이 뭐예요? 제가 준 무료 종목이 뭐였었나요? 무료 종목이 한솔 스마트폰 수혜주 한솔 테크닉스 한번 사보라고 그랬죠? 사보셨나요? 신고가. 신고가. 뭐 좋잖아요. 신고가. 아 이제 바닥에서 가는데 뭘 겁을 내요. 그냥 그 주가 조정하면 그냥 또 사서 들고 가면 되지. 아 이제 늦었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발동 걸리는 거잖아요. 아 정배열이 이제 여기서 됐는데 뭘 겁을 내요. 정배열이 이제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겁을 내요. 반도체 오늘 난리가 났네. 여기저기. 아이고. 이거 뭐. 저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뭐야 이거. 동진이가 오늘 또 신나게 나가고. 아이고. 자 여러분은 이런 걸 보고서 차트를 이런 걸 캔들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끝났대. 자 이제 끝났대. 뭘 끝났어요 이걸 보고. 템플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잘라먹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또 사요? 알겠습니다. 또 삽니다. 자 급등 나왔으니까 잘라먹고 있었는데 18% 나왔으니까 얼른 잘라먹고 있었는데 또 샀대. 자 우리 갖고 가야 할 종목이지 팔아먹을 종목이 아닌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또 삽니다. 동진이가 왜 저렇게 나가냐고 또. 아이고. 동진이가 왜 이렇게 나갑니까 또 오늘. 자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아 템플턴이 계좌를 보여줬잖아요. 지난번에 팔긴 뭘 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또 삼성이 2월 10일 원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0 가칭이에요. 원래 갤럭시 11이 돼야 되는데 20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갤럭시 10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이제부터는 20, 30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봐요. 폴더볼턴 2 공개를 하면서 포인트가 뭐예요 이번에? AI입니다. AI. AI가 누구가 하나요? 아마 오늘도 또 나갔을 것 같은데. AI. 라온 피플. 어휴 또 나가네요. AI 종목.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유료방송에서. 나중에. 아마 여기 있을 거야. AI. 자. 걸프만이 이렇게.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이란이 같은 편이고. 예. 시아파. 예. 이라크는 짬뽕인데 그래서 시아파가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유전개발하는데도 소수민족이라 문제됐고요. 여기는 또 무슨. 사우디를 중에서 순이파. 그죠? 그래서 미 공군기지가 이라크에 하나 있고 아라비 미테라 있고 아마 카타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라크의 공군기지를 여기서 미사일을 공격한 거죠. 사람이 안 다쳤다. 거기로. 이게 바로 침묵의 암살자 무시무시한 리포 드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도 리포 드론과 맞먹는. 물론 얘는 고고도가 되고 멀리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거는 150킬로? 150킬로의 상공의 중고도 드론인데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멀리 못 가죠. 얘는 무려 2000킬로까지 날아간대요. 미국 본토에서 이라크까지 날아가서 1800킬로를 날아가서 공격을 해버린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조종은 어디서 했어요? 본토에서 컴퓨터 앉아놓고요. 콘테이너 박스 들어가서 있죠. 세 명인가 몇 명이 앉아있던데. 그래갖고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 따로 한 사람. 그다음에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실시간을 보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살해할 사람을 갖다가 탐색하고 타고 하는 걸. 그런데 묘하게도 그게 기아차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멋있는 일이 또 하나 벌어지는 것이 언팩 행사는 그거. 마고론 CES 2020에서 자동차 한계를 띄워놓는 미래 모빌리티를 현대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2023년. 2023년인데 틀렸네요. 이것이 공개한 겁니다. 나르는 자동차 이것이 물가. 2023년이면 이제 얼마나 많나요? 키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요? 잘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은 종목이 더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이 수두룩해요. 우리 일원들이 가끔씩 올라가죠. 이래서 이제 이거는 뭐 지난번에 라임 자산원이니까 금융상품 모르면 이건 했던 거고. 그래서 투자의 봄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가는 종목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아유 저거 난리 났네 또. 오늘 신고가 어제 기관이 109만주 외국인이 129만주를 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드론 수혜주입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죠. 저는 주식투자 3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오우 뿡뿡예빠님 알았네잉. 사셨나요? 사셨나요? 오우 사셨어요? 샀다. 3번 한번 눌러보시죠. 대박. 대박이죠. 템플토닉 방에서 오면 공짜도 생겨.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그냥. 오늘도 또 나가잖아요. 어제 엄청나게 나갔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그냥 뻥뻥 나가면서. 어제 뭐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퍼스텍도 나가고. 그렇죠. 퍼스텍이 어제 상한가 갔는데 소실은 저는 실적 부진한 기업이라 오늘 폭락해버렸네요. 전쟁 끝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전 추천은 안 나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차라리 지거보다 캠치스 사야 되는 거고. 제2시연을 사갖고 가는 게 낫죠. 어이 우리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냐. 떨어뜨렸네요. 그렇죠? 뿡뿡예빠님이 93% 수익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다 템플토닉 방에서 사주는 거예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5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캠치스를 사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졌나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얼마예요? MC넥스는 벌써 200%가 넘었고요. 그렇죠? 캠치스는 지금 이거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이. 저는 1월 3일 날 샀어요. MC넥스 이번에 팔고. 왜?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3개월마다 지금 1억씩 주니까. 3개월 하면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안 팔고 싶어도 팔아야 돼요. 그렇죠? 자동 벌써 100% 넘었죠. 100% 넘어갔습니다. 템플토는 그러면 얼마나 쓸까요? 1월 3일 날 샀으니까 여기서. 지금 몇 프로 난 거예요? 우리 의료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라. 저 따라서 사라. 벌써 14%가 나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을 이렇게 짜서 균형 잡힌 다리가 안 넘어진다. 이 3원칙이잖아요. 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유튜브 가보면 재미있는 얘기도 많아요. 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해준대. 아니 나는 시장도 이제야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 종목 압축하면 죽는 거지. 사라요? 모르면 종목이 분산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분산을 압축해야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 세 종목 압축하면 들고 갈 수 있나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도 못 갖고 가요. 그렇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난리 났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 지금 진짜로 보여줬잖아요. 제가 봐요. 동진 세미캔.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지금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서 4.8% 올라갔으니까 얼마야 또 수익이 많이 커졌지. 예. 삼성전기 수익 커졌지. 에코마케팅 오늘 또 2.7% 올라가서 수익 커졌지. MCNX 또 올라갔으니까 이거 얼마야. 난 모르겠습니다. 원의 가입해서 또 올라가서 오늘 또 1.4% 또 올라가서 어제도 올라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전자인증. 이게 AI 종목이에요. 오늘 또 올라갔네. 수익으로 돌아섰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과거에 사서 들고 간 거예요. 1,000% 내보셨습니까? 1,000%를 낼 정도로.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맨 부실 종목 이런 거 사줘서요. 봐봐. 전부 부실 종목이지. 어떻게 좋은 종목이 여기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추천받아서 제 방에 들고 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어디 좋은 종목이 하나 있냐고요. 여기는 뭐요? 삼양식품 지금도 들고 있죠. 얼마에 산 거예요? 5만 원이에요. 삼양식품 지금 얼마예요? 네? 5만 원이에요. 그렇죠? 삼양식품.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9만 9천 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100% 수익 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 그냥 들고 가잖아요. 삼양식품이요. 175주 들고 있는데. 얼마예요? 650만 원 벌었는데 지금 650만 원이 뭐예요? 1200만 원 벌었네? 그냥 들고 있는 거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삼성전기도 그냥 있잖아요. 이건 지웠죠. 그런데 뭐 있어요. 더전 비전 아직도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얼마예요? 2만 6천 원 샀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더전 비전. 뭐 잘못됐나요? 다 팔아야 된다고요? 더전 비전 지금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오늘도 신고가야. 아니 아직도 신고가를 가고 있어.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신고가를 가잖아요. 아이고 이건 뭐야? 잠깐만. 그렇죠? 신고가를 갑니다. 지금 뭐야? 이거 인터넷이 좀 불안한가 보네. 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500% 났어요. 500%요. 2015년에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한 번도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모장님 어서 오세요. 이게 뭡니까? 500% 가는 동안. 그렇죠? 지금 548% 났습니다. 팔았나요? 이분 늦게 사가지고도 이렇게 안 팔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전 780만 원 벌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2만 6천 원인데 지금 얼마 갔어요? 이게 8만 원이니까 2만 6천 원짜리가 8만 원 갔으면 얼마예요? 6백만 원이 뭐야? 예? 1200만 원도 더 벌었어. 그런데도 안 팔고 시장이 폭락하네 어쩌네 그래도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투자인 거예요. 부자되는 길이에요. 꾸준히 가는 종목이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팔아가지고는 없어. 뭐 시장이 어떻게 됐대나 뭐가 됐대나 관계없다.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좋은 일 벌어진다. 삼성전기 신고가 행진을 가는데 나 없어. 삼성전기 있잖아요. 얼마예요? 3만 3천 원 샀는데. 삼성전기 또 나가지요. 어휴 어떡하냐 저거. 야 돈이 정말 얼마나 커지는 거야. 삼성전기 어떻게 됐냐. 나 안 팔았어. 안 팔았어. 어디서 사주는지 아세요? 뭐 어떤 클럽에서 사주는데 여기서 사줬어.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이런 데서는 안 사. 이런 데서는 안 사고. 꼭이요. 꼭대기 가서 사줘. 더 간다고. 얼마 간 데나. 얼마 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얼마 간다고 사줬더니 이 사람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유리였는데 죽어라 물타기. 1년 동안 물타기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심했는지 상상이 되죠. 1년 동안을 물타기 해서 아주 종목이 나오면 원수같이 보여야 돼.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사요. 그랬더니. 떨어지는데 왜 사냐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 세상에 없잖아요. 전문가도 알아요. 몰라요. 사지 마라. 제발.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요. 제 방에 왔길래. 내 살림초사님도 왔어요. 제 방에 딱 들어왔어요. 이걸 들고. 사지 마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면 죽습니다. 물타기 되다가 나중에 항복합니다. 왼수같아서 내가 1년 동안을 물타기 했거든요. 본전 찾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안 가더라고요. 기다려요. 제가 추천 나갑니다. 헤어 썼다. 추천. 사요. 못 사요. 제가 비중이 너무 많아요. 왼수같은 종목 때문에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그 클럽에 가서 5억을 까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삽니다. 매수. 또 사요. 매수. 지금 뭐요. 신고 가요. 이제 뭐요. 제 말대로 매수 매수 했으면 지금 뭐요. 본전 찾고도 남았지. 떨어질 때 안 사는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왜 사냐고요. 빨리 본전 찾으려고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안 사고 버틴 게 있다. 추세전환 나갈 때 매수들 가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때 사야 돈을 버는 것이. 떨어질 때 사면 돈을 못 벌어.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마요. 신신당부하니까. 이번에 아마 돈을 무진장 벌었을 거예요. 제 말 듣고 무진장 벌었어요. MC넥스. 5천주뿐이 안 샀대. 그게 작게 산 거야. 5천주가 작게 산 거예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5천주가 작게 산 거예요. 이때 와서 샀거든요. 4월 달에. 5천주 작게 샀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가만있어 봐. 그럼 5천주면 이게 뭐 2만 원도 안 했으니까. 지금 얼마 올라간 거야 이거. 5천주면 딱 2만 원이면 1억이잖아요. 1억은 조금 산 거야. 이게 얼마야 이거. 135% 나갔어요. 그러면 억대를 더 본 거예요. 8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내고 나가셨는데. 바쁘셔서. 사업을 한다고 너무 바쁘셔서 나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더 많이 담았으니. 몇 억을 담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니까. 그죠. 신고가 양질. MLCC가 좋아서 내년에. 금년에는 또 올라가니까. 신고가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 더 사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우 전문가님 본전 다 찾았겠죠. 이제는. 그죠. 여러분이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왕빵 나왔네. 동진 나왔네. 신나게 나가고. 겜시스. MC. 한솔테크니스. 신고가. 아우. 이거 몇 프로 나가는 거냐. 이거. 오늘 6%가 넘게 나갔네. 무료방송에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가요. 무슨 잘라먹어요. 이 까짓 거 먹으려고 잘라먹냐고. 이 까짓 걸 먹자고 잘라먹어요. 아직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정변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왜 자르냐고. 무슨 차익 시련이에요. 차익 시련이.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제발 좀. 그래야 돈이 된다. 맨날 이거 잘라먹어봤자. 미십만 원 먹어봤자 돈도 안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보유하고 들고 가야. 돈이 배 터지게 먹는 거지. 가는 놈을 왜 잘라. 꽃도 피기 전에 잘라. 가다가 가서 부실 종목 가서 잡초 키우고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가서 끝끝내. 지금 얼마나 수익이 더 났을까요. 오늘 난리 났겠지요. 그죠. 전자인증 3.6% 올라갔고. 또 뭐예요. 삼성전기 또 오늘 3.6% 올라갔고. 엠시넥스 2.7% 올라갔고. 동진 세미캔 5.77%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원희 가입해서 1.42% 올라갔고. 에코마케팅 3.2% 올라갔고. 이거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템플턴이 투자 매뉴얼을 만들고 포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제 방에 오면 주도주 잡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죠. 제대로 투자 교육을 받아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철저한 재무분석에서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이 커져요. 뭘 팔고 사고 합니까. 펀더멘털 기초에서는 가치주를 발굴하고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끝까지 먹는 방법. 배 터지게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크게 못 먹니까 크게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잔챙이 먹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잔챙이 먹다가. 이벤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강의 기초를 가르치고요. 이것이 기본이 돼서 여러분이 주도주 잡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배우면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나갈 때 주도주를 잡고 지금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났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하이텍이 얼마나 나갔나요. 자 이것도 전문가님 제가 조금 비중이 많아요. 아니 MCNX 1억 산 걸 갖고도 그걸 비중이 작은 거고 이건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뭐요. 최소한 3억 원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종목에. 수익이 얼마나 났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4월 달에 오셨는데요. 8개월 이따가 나가셨어요. 2 플러스 2를 오셔서 그때 엄청났죠. 100억 자산관님도 어서 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잘 제대로 한번 교육을 받고 투자를 가겠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9천을 헤매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제 방에 가서 전문가님 난 그걸 배우러 주도주 배우러 왔습니다. 아 이제 지금 뭔가 보입니다. 우리 회원님이. 아유 어제 저녁에. 전문가님 이제 뭐가 보입니다. 여태까지는 깝깝했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시장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라. 이걸 파악하세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강세와 신고가 행진을 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의 강한 상승을 보면서도 아직도 반도체 업종 사이클은 아직도 이미는 아직이다. 이미는 아직이죠. 아직은 이미인가요? 이미는 아직이에요. 전문가님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아직이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 이제는 고점이라고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한 투자자다.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벌였죠? 디렘 간도체하고 랜드플래시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금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하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고 오늘 역시 또 신고가를 낸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소한 만약에 PBR 두 배에서 7만 원이 간다면 그죠? 두 배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세 배는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농담삼아 우리 일원들한테 까짓 거 18만 원 갈 때까지 가보자. 뭘 그렇게 쫄아 쫄기는. 그래갖고 하이닉스를 팔라고 증권사에서 전화와서 난리치고 우리 일원한테 이제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뭘 팔아요? 팔기는. 안 팔아야지. 뭘 팔아요? 팔기는. 자 이제 또 신고가를 또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팔아야 되나요? 다 팔라고 그러더래요. 전문가님 말 믿고 안 팔았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믿고 전문가 방에 있으니까 전문가 말을 믿을래요. 뭐예요 신고가 또 나갔네.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가는 적 뭘 자꾸 꽃을 꺾으려고 그래. 자 벌써 이게 9만 9천 5백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역사 전고점을 또 돌파했어. 9만 7천 7백 원.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저도. 그냥 추세가 가는 대로 강력하게 따라가서 배 터지게 먹고 나온다. 무슨 밑으로 잘라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야지. 주식시장의 식속성은 사소한 충격에도 모든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 확 쏠리게 마련이다. 그게 군중 심리잖아요. 시장이 급변하는 때일수록 멀리 떨어져서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이 정한 원칙을 굳게 믿고 밀어붙이는 뚝심도 필요한 거예요. 전화 왔어요. 조카한테서. 외삼촌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떡해. 이놈아 괜찮아. 다 잠시 그러다가 또 올라갈 거야. 넌 좋은 종목을 들고 왔어요. 삼양식은 팔았냐? 안 팔았는데 수익이 커졌어요. 가만히 갖고 가. 기분 좋지. 돈 버니까. 기분 안 좋냐? 자, 조카 녀석이. 원자재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압도하는데도 시장 흐름에서 자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 새로운 투자 기준을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유연성이 필요한데. 아니, 반도체, 일본, 소재주들 다 그냥 끝났어요. 아베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했다가. 뭐 약소 국가라고요? 한국한테 완전히 다 죽었어요. 스미모토, 스미토모화학, 그저 폴리이미드 필름. 국산화하는 바람에 완전 종쳤고. 영업이긴 하야지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TOK, 스텔라 또 끝났고. 그 다음에 도레이케미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도레이케미칼이 탄소소미 만들죠. 우리나라 기업으로 왔다가 자진상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때문에 이제 끝났어. 가장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불매운동을 벌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게 규제함으로써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일본 부품을 전부 다 서서히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전 분야만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이제 무역 적자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장 삼성전자하고 거래했던 스미토모화학, 스텔라 케미파 이런 종목들 다 당연히 또 도레이 케미칼이 지난번에 일본 수출 규제하면서 제일 먼저 사장이 우리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것이 누구한테 한 거냐면 일진 복합 소재에다 얘기한 거예요. 왜? 넥소에 들어가는 탄, 뭐죠? 수소탱크. 수소탱크에 대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진 복합 소재하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하고 뮤 계약을 체결했어요. 누구하고? 효성첨단 소재하고 작년에. 그렇죠? 현대차는 11월 말까지 수소탱크를 완벽하게 실험을 해서 총으로 쏟아도 안 뚫리는 정도까지 완벽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효성첨단 소재하고 수소탱크를 만들면서 올해부터 수출하는 모든 넥소는 다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섬위로 만들겠다. 이제 도레이케미칼을 어떻게 했어요? 속된 말로 바보 멍청이 돼버린 거죠. 한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타격 보겠다는 생각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부포를 서서히 빼야 되잖아요. 그럼 국내산으로 다 바꿔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심각해졌죠. 일본이 이제. 돈 벌 수 있는 길을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렇죠? 자, 종목은 그래서 업종 사이클이 지금 뭐 좋지 않죠. 아직은. 그렇죠? 오늘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추세를 전환하면 야금야금씩 매수해보는 건 괜찮겠죠. 자, 종목은 그래서 업종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투자란 늘 이런 모험적으로 낙관적인 사고가 현장 분석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죠? 이게 현장 분석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가면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그냥 오늘도 뭐 정치 테마니 무슨 부실 종목 사놓고 좋다고 그거 몇 푼 먹고서 그렇죠? 다 읽으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먹다가 내일 손절하고요. 다 먹은 것만 얘기하지 손절한 거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손절한 얘기해요. 손절한 얘기는 안 하고 다 먹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먹었으면 떼부자가 됐겠지 지금 다. 그런데 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장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금리 흐름,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그 다음에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새로운 기술 발명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주가가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업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업에서 나타나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MCNX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MCNX가 가는 거예요. 동지 선생님께 돈을 잘 버니까 가는 거예요. 어느 만 여기저기서 그냥 환호를 하고 날아가네. 아유 진짜 어떤 분이 전문가니 전문가니 내가 이걸 샀지롱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제가 몰래 했더니 이거잖아요. 또 나가네. 3일 기업 공사 아 내가 아들한테 주려고 100만 원 샀거든요.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 그랬더니 아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슬슬 나가죠? 아유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어요. 이런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100만 원 주고 아들 사줬거든요. 그러잖아요. 지지난주 목요일날 와가지고 전문가니 내가 아들 할 때 100만 원 줬는데 너무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유료방송은 점점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걸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세계에서 내일 지배할 트렌드를 포착하면 심루타를 칠 수 있다. 자 제가 대주전자를 갖다가 630%를 해서 잘라줬는데요. 볼까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가도 이걸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대본에 무료방송하는데 여기였어요. 제가 사주면서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면서 전문가님 나 젖정 깨는데 손절할까요? 아유 좋은 정보를 왜 손절해 그럼 그냥 들고 가요? 네 그냥 들고 가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를 나간 거예요. 630%가 나갔어요. 실제 제 방에서 1년 회원이 이렇게 들고 가서 630%를 잘라먹었어요. 이게 엑소원에 올라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 돼요. 정말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전 비전 나가는 거 보면서 그저 템플톤이 추천해서 지금까지 안 자르고 이게 봐요. 더전 비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네? 오늘 또 신고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500%가 넘었잖아요. 아니 여기 아까 계좌 봤잖아요. 1,560%를 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사막 콘덴서. 이거는 얼마요? 한번 보시죠. 사막 콘덴서가 어디서 사줬어요? 그러면서 못 팔기하고 끝내 끌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서 잘라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게 얼마냐 하면 2015년 10월 13, 14 이틀 동안 매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역까지 끌고 간 거예요. 말이 돼요? 계좌 있습니까? 계좌 있잖아요. 진짜 계좌 있잖아요. 1,000% 넘은 사람이. 거짓말일까 이게? 그죠? 아니 70주분이 안 샀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간 6,200원에 샀어요. 중간에 30주로 팔았대요.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다시 샀대요. 이 친구가 그냥 안 팔았어요 아직도 이 사람은요. 다 하나도 안 팔은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 하나도 안 팔은 거예요.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올라가면서 좋은 일이 벌었죠. 이걸 배워야 제대로 배워. 1,000% 가는 종목. 전문가가 1,000% 가는 종목을 갖고 가게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도 못 내요. 잘라먹느라 바빠서. 그죠? 반도체가 조정 끝났다고요? 반소부장이 끝났다고요? 주도주도 가잖아요. 이걸 들고 가야지. 몇 프로랄까요? 모릅니다. 자, 보시죠. 동부화 혜택 나가는 거. 반도체 무섭다. 삼성의 비메모리 133조 투자 효과는 당연히 중소기업의 수혜가 커지리라 보므로 투자를 확대해라. 계속 들고 가라. 전문가님, 나도 몰래 잘라먹었거든요. 뭐를 잘라먹었어요? 이걸요. 아휴, 이게 올라가면 제가 여기서 전문가님이 여기서 사주면 올라가면 댕강 잘라먹었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휴, 안 잘랐으면 수익이 더 커진 걸 이제 알았어요. 여기서 다시 샀대요. 아직도 안 빠지죠. 무서운 일입니다. 자, 또 갑니다. 이거 뭡니까? 소울브레인. 잘 가죠. 오늘도 가죠. 언제 샀어요? 7월 1일 날 또 샀죠. 7월 1일 날 일본이 애칭가스를 어떻게 한다냐 스테라케미파가 뭐? 맞아요? 일본 기업 그다음에 도쿄가 TOK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을 갖다가 삼성전자에다 납품한다고 아울쳤다가 지금 다 죽었지 뭐. 소울브레인 잘만 가잖아요. 지금 소울브레인 지난번에 우리 또 그 MCNX 오천주 사신 분이 전부가님 아들이 일본에서요 1억을 보내왔어요. 어떤 거 살까요? 어떤 거 살까요? 그랬더니 전부가님 솔브레인 사요. 솔브레인 삼성전자가 키워주는 기업인데 뭘 걱정해요. 이 날이었죠. 이 날. 그렇죠.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다. 1억을 다 샀는지 어쩌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나가고 있죠. 수익이 벌써. 요즘에 그래서 아들이 월급만 타면 어디다 묻어요? 또 사고 또 정리시 투자하고 카카오로 샀대요. 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카카오. 또 올라와서 신고 가요. 우와. 여기서부터 사줬거든요. 아들이 그냥 월급만 타면 또 사고 또 사고 지금 이게 얼마된지 몰라요. 아버지가 6천만 원을 사주고 여기다가 왜? 자기는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본인은 여기서 사고 아들은 여기서부터 사준 거예요. 제가 추천기 때 왔을 때 4월 달에 왔으니까 제 방에 그래갖고 아들은 수익 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니까 수익을 못 나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 이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월급부터 더 많이 나오네. 6천만 원 사줬으니까 아들한테 아 그거 천만 원 증여센데 그랬더니 아 증여센데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 왈 뭐라 그랬겠어요. 전문가님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떨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비싸서 그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는 사셨더라고요. 전문가님 그냥 샀어요. 그랬더니 지금 수익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이만큼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전문가님 이만큼 올라갔어요. 수익이 사라고 그러니까 사라고 그럴 때는 근데 그걸 잘해요. 같은 회원도 유리원도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물어볼 때 그냥 사세요. 괜찮으니까 그러면 사면 그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어디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어디 올라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툭툭 잘 담아요. 이분이 그렇죠. 여기 올라갔잖아요. 삼성전기 30% 에센켓 폴리테 28.95% 오늘 또 난리 났겠지. 클리어 18% 젠백스 20% 오늘 난리 났겠지요. 어제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또 올라갔네 저거 30% 이젠도 얼마 나간 거야 이거 또 나갔네 삼성전기 어떻게 신고가 왜 안 나와 빨리빨리 오늘 상당히 인터넷이 지금 불안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신고가 또 신고가 그 다음에 에센켓 폴리텍 또 보자 공개를 했으니까 에센켓 폴리텍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 젠백스는 뭐에 있어요? 젠백스 또 나갑니다. 클리어 오늘 클리어 어떻게 됐나? 다 올라갔네 또 나갔네 2.4 2.69% 올라가고 있네 몇 가지 올라갔던데 신고가 연일 가네 연일 정거점 돌파 직전까지 가있네요 이런 걸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냥 템플턴을 믿고 자기 생각을 자꾸 가지면 자꾸 바닥 종목을 사게 돼요 그죠? 템플턴을 믿고 그냥 턱턱 산 사람들은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서 너 뭡니까? 저가 그랬죠 원의가입해서 주도주로 간다 끊임없이 보여줬죠 우리 샀다 그런데 삼성전자 가서 목매 있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지금 두 배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주고 가고 있죠 근데 뭡니까? KC택 어 신고가인데 KC택 오늘도 나갔나? 보자 반도체 가스 납품하는 기업이랜다 어휴 또 나가네요 2.2% 올라갔네 알았어 강력하게 들고 가지 마음대로 해라 가실까 뭐 배짱이야 그래서 정보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가 여러분 반드시 정보가 좋은 정보는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개인에게는 엄청난 정보력과 자본 대신에 무한한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무한한 시간에다 여러분은 투자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의 시간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추세 추정 전략으로 가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하는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죠? 추세를 이용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를 접목해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가 넘는 종목을 실제 수익을 보여주잖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 템플턴이 힘들었지만 시장이 좋아질 때부터 여러분은 엄청난 수익이 가는 거예요 왜? 템플턴은 잘라먹는 게 없거든 갈 때 무식하게 들고 가거든 그러니까 막 500%씩 나고 지금 아까 봤지만 삼양식품 지금 벌써 얼마를 벌었어요? 12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팔고 사고 했나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이 대박을 먹는 거예요 대박을 먹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소음을 차단하고 무슨 주도주가 아니라는 등 뭐가 아니라는 등 그런 소음을 다 차단하고 기업 분석에 집중하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나친 정보는 정보의 흐름을 따라잡으려고 자진 매매를 반복하게 되면 뭐 테마 정치 테마 무슨 모 테마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과도한 매매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만 유발하게 되고 잘못하면 손절해서 수익을 갈가먹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든 정보를 필터링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능력이 성공적인 투자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나한테 이 기업의 어떤 실적으로 이어질지 정보를 딱 받았습니다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 분기에 이것이 펀더멘터리 변해서 어떤 수익으로 이뤄질지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고 능력하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더 큰 수익으로 들어사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걸 믿고 가는 것이 이기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투자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중과 반대라는 역발상 사고도 필요하고요 정보를 많이 안다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또 어떤 주식을 매입하려고 할 때 먼저 이유가 뭔지 그죠?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영업이익을 커지게 하고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의견보다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숙지하고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내가 추론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보 부족했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수하면서 꾸준히 들고 와봤더니 어? 신고가 나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제가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 금년엔 더 좋아질 거다 여러분은 절대로 팔지 말고 들고 가라 조카내석부도 카카오 더 사라 내년엔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은행주는 힘들어도 카카오뱅크는 좋아진다 따라서 더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더 샀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더 샀냐? 그랬더니 예 좀 더 샀습니다 잘했다 오늘도 신고가 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어떤 분이 전문가님 부러워요 조카 나도 조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익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투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자신이 사지 않고 버스가 가면 리무진은 영어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서두르다가 투자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투자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터득한 감각도 길러줘야 돼요 경험이 산전수전을 딱 겪게 되면 투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까 두 번 이상 파산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투자자라 할 수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추세와는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발상은 시장이 바닥일 때와 천장일 때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갈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 먹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알리는 나침판이지만 재무 분석은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다 여러분은 비밀 지도를 공부하실래요 아니면 오직도 오늘도 탄타에 빠져서 부실종목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다닐래요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오늘 시장이 폭락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손절합니까 좋은 종목 살면 왜 손절합니까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시장이 흐름을 갈 때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우리 일원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포트를 짰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포트를 짜서 가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뭘 했나요 지금 이거 손실났다고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지금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오늘 얼마예요 4.16% 올랐으니까 그냥 다 수익 양봉으로 또 돌아 쓴 거예요 이게 수익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시장은 맨날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하지만 종목이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하라고 그래도 이거 안 해요 오늘 뭐 난리가 났네 여기저기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솔테크니스 7% 넘게 올라갔어 대박 무료 종목 아유 이거 대박 그죠 야 참 대박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짜로 줘도 들고 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안 해가지고 그죠 아유 대박 신고가 얘들아 간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기는 길이에요 템플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템플턴 이번에 계좌에서 또 샀어요 천만원 사놨어요 나중에 뭘 샀는지 포트를 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가는 방향 그래서 이런 부실 종목 사서 들고 오지 마세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제 방에 들고 오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 좋은 종목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컨버지 이런 거 안 살 수 있잖아요 싸니까 사면 안 될까요 대본에 이릅니다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싼 게 비지 떡이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하면 아유 안 사도 되는데 저거 그죠 그래서 정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서 그것이 정보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거지 여기까지 판단해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일 벌어지죠 그죠 예 자 주도주가 이렇게 간 거는 지난번에 알려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캠시스 어제 그죠 좋은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리포 드론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을 안 사고 여러분을 캠시스를 들고 가라 이게 자그마치 이야 어제 기관위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시죠 보여드릴게요 이야 정말 어제 이렇게 시장에 폭락하는데도 이걸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저도 처음 봤어요 380억을 사 미쳤어요 인간들이 이야 기관위국인 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유럽들한테 저녁에 어제 기관이 109만6천주 외국인이 129만6천주를 샀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3천원만 계산해도 360억이야 380억 정도 산 거잖아요 말도 안 돼 대충 그냥 계산해 보니까 이야 얘는 또 뭐예요 얘도 300억이 넘게 샀어 340 349억 350억이 넘게 샀어 이야 쓸어 담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이 수익이 아유 정말 너무 올랐잖아요 아 100% 넘어간 걸 어떻게 사요 난 못 사요 사보라고 그러면 안 사고 나갔죠 자꾸 놓쳐가지고 어제 그냥 또 확 올라가고 5% 올라가고 오늘 또 3% 올라가고 벌써 8% 올라갔어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건데 자꾸 어디가 있어요 이야 포닉스 미쳤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또 그렇죠 이스마트 글로벌 이런 것만 삽니까 와 개인 정보를 받았더니 선명한 씨가 이걸 샀대 그러니까 나도 사야 된대 그게 정보입니까 여기서부터 고점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점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고점 내려가다가 그냥 확 70일만 반대메일은 날라가 버린 거예요 신용 11% 아이고 큰손이 샀다고 사야 되나요 큰손이 샀다고 다 팔았던데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륙재관 누가 샀던 건가요 아마 지금 다 팔은 것 같은데 없어요 이건 갖고 있나 아 이거는 갖고 있다 근데 대동공업을 다 팔았더만 대동공업 여러분 다 알죠 누가 산 건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또 저기 있으니까 다 팔은 것 같아요 좀 남았나요 좀 남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 팔았네 지분 분석을 가보면 여러분이 지분 분석을 보면 그죠 장래 매도를 조금 남은 건 아니에요 아직 남긴 남았네요 5% 정도는 남았네요 그죠 많이 매도했죠 계속 매도했으니까 5% 정도 남았네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야 난 안 사 난 안 사죠 그러니까 왜 죽가는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반도체 주저주가 하는데 반도체 샀으면 돈이 동진세 느낌 또 나가서 6% 넘어간다 야 얼마나 부러워 죽겠어 야 이런 거 샀으면 반도체 간다더라 또 넘어가 아씨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사면 그냥 신나잖아요 그죠 그 이런 건 안 사고 가서 정보관 정보한다고 큰손이 샀다고 나도 사야 되나요 지난번에 또 그 뭐지요 카이 카이 뭐죠 카이스트 교수 또 산 그거 종목 산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저 따라서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만 그죠 이것도 뭐 그죠 기관 외국인 샀다고 무조건 사야 되나요 돈 한 푼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어떻게 됐나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저도 제발 사지 말라고 본전이라고 4만 5천은 본전이라고 안 판대 이게 무슨 일 벌어졌나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4만 5천에 팔리고 도망가니까 안 팔고 관리 종목까지 넘어갔어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3천 6백원 3천 7백원 4만 5천원짜리가 10분의 9가 날라왔어 이번에 또 지스마트 글로벌은 어떻게 이거 10대 1 감자 들어갔어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이 10대 1 감자 들어갑니다 유상정지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235원인데 10대 1 감자 버리면 돈 다 털린 거지 뭐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내가 투자했다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그냥 뭐 괜찮뎌나 무슨 유불 다 까먹은 종목 사놓고서 간다고 사고 앉아있질 않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차트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감자 분이 더하겠습니까 뜨거운 감자탕을 아직 못 먹어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감자탕을 먹어보면 아 이건 안 사는 거구나 이걸 안 사야 내가 돈이 되는데 자꾸만 감자탕을 좋아해 이야 오늘 저거 뻥 나왔네 10밀리언임도 없었어요 10 10버거를 먹으려고 10밀리언임이라고 바꾸신 건가 100만장자신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버거를 제 방에 와야 10버거를 먹는 방법으로 알려줘요 무료방송에서는 그건 공개를 못하고 10버거 먹는 방법은 템플턴 방에만 있습니다 자 또 갈까요 이거 뭐요 KCNC 글로벌 정보 정보 투자했다가 1억 날린 거예요 1억 우리 유리언 친구가 정보 매매했다가 뭐 임원이 이걸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사라고 그랬대요 1억 담았다가 그냥 깡통나버렸습니다 상장 폐지 돼서 없어졌어요 전문가도 이거 많이 추천했죠 그죠 템플턴만 이런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얘네도 뭐요 비보전 이번에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해가지고 무슨 급등 나가서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이니 3000% 갈 종목이냐 거다가 또 문자 달려가지고 또 전부 아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해서 돈 벌 것 같았으면 다 부자됐지 지금 가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돈 잘 버는 기업에 매수해서 꾸준히 갈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하건대 부자되는 종목은 뭐냐면 천천히 천천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나왔나 궁금하다 다른 방에서 다 들고 온 게 아까 삼성전기도 꼭대기에서 사서 들고 왔어 참 여기서 사준 거예요 삼성전기 자 보시죠 삼성전기 여기서 사줬어요 물타기를 1년 동안 했대요 근데 이거 사준 자리도 또 어디서 또 사줬냐 하면 참 신세계 인터내셔널 참 기가 막혀요 신세 왜 안 나오냐 어휴 신세계 인터내셔널 또 올라갔네 여기서 사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비중이 작다고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삽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기다리게 만들고 이제 사시죠 추가 매수할까요 네 사세요 또 사요 네 또 사요 지금 올라갔죠 신고가를 했죠 이제 확 단가가 내려왔겠죠 여기서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린 사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떨어져서 다시 추세전환을 나가니까 사준 거예요 추세전환 나가니까 지금 수익이 커졌죠 이제 큰일이 여기 가서 사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안 와요 센트리언도 똑같아요 제 방에 들고 오는 게 어디서 사세요 여기서 사 들고 와요 여러분 뭐라고 사 들고 와요 백만원 간대 여기서 사 들고 와요 제가 잘라요 잘라요 네 잘라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전문가가 백만원 간대는데 아 그런 걸 왜 믿어요 가치를 평가해봐야지 차트만 보지 말고 백만원 갈 걸 알 것 같으면 가치 평가가 얼마요 PBR이 40배가 가야 되는데 40배 가는 종목이 세상에 찾기가 쉬워요 제조업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잘르겠습니다 잘랐죠 이게 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백만원 간다고 여기다 갔다 질렀대요 억대를 갔다가 이렇게 산다니깐요 신라젠 사갖고 제 방에 온 것도 똑같아요 여기다 대고 그죠 있는 대로 다 사버린 거예요 갔다 여기 그죠 상 나가는 데 쫓아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백만원 간대 아니 30만원 간다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샀다가 아주 박살나버린 거죠 5천만원 갔다 여기다 샀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가는지 고민을 해야지 왜 여기서 갔다 있는 대로 질르냐고 이건 트레이더방에서나 하는 거예요 트레이더방은 이거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다 질렀냐고 아니 그냥 백만원만 사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척구병을 내놔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갔다가 그냥 질르면 다 돈 부자 된다고 그냥 5천만원 1억씩 갖다 턱 질러놓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나 죽는다고 실제로 제 방에 왔어요 이걸 들고요 5천만원 넘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한가 떨어지니까 다 팔아버리고 어떻게 아프지 들고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시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고민을 해봐야지 고민을 안 해 그냥 전문가가 얼마 간다고 그러면 그냥 가서 질러 왜 전문가를 너무 믿는 거예요 템플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할 수 있으면 템플턴이 얘기하는 종목을 내가 들어가서 분석해보고 이 기업은 동업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구나 그럼 여러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죠 아 뭐 하는 것도 10% 날아갔네 우리 유리원도는 오늘 신났겠네 저게 뭔지는 몰라 아휴 반도체 전부 날아가고 오늘 동진이 7% 날아가고 한소론 7.8% 날아가고 여기저기 난리 났네 아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삼양식품 또 신고가에서 그냥 농심 팔아다 삼양식품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삼양식품 4% 넘어가서 또 이게 뭐야 신고가 아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돈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돈이 돈이 봤잖아요 우리 유리원들 어서 사 또 사라 두 번 연속 또 사라 얼마나 좋은 거야 추감했어 추감했어 신났어 조카 녀석이 신났겠네 그죠? 샀으니까 더 사 이 놈아 그랬더니 아휴 근데 삼양식품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거 니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아 제가 재무 담당이에요 회사에서 그래? 그러면 사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신났지 신났어요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신났다고 아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그 양마 들고 가 오늘 샀어요 이런 아휴 여기서 추천할 때 뭐 했어 정원사랑리 그렇게 추천 나갈 때 여기서 여기도 두 번 나가고 그래 여기서 또 사라 그래 안 사고 이제 올라가니까 농심 팔아다가 그거 사라 그러면 무료방송 때 유튜브 방송하는데 아 왜 전문가님 농심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아 성장이 안 되잖아 성장이 안 된다는 건 성장 가치에서 빵꾸난 거 아닙니까 아 수립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잖아요 근데 성장 가치가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이걸 보여줄게요 그죠?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수익 가치가 커지잖아요 농심하고 그럼 농심 상향식품하고 비결해보자 자 제가 왜 농심을 사지 말고 삼향식품 사라고 그랬냐 자 영업이 이게 커졌나요? 영업이 이게 점점 줄어들었죠 수익 가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돈은 벌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빠지는 거예요? 성장 가치가 나빠지는 거죠 ROE가 뭐예요? 성장 가치잖아요 5.01, 4.54, 3.48이야 그러면 삼향식품을 보자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해 참 삼향 삼향 축하드려요 정원사랑님 요즘 신났죠? 재밌죠? 주식이 자 삼향식품을 보자 삼향식품은 영업이익도 커져 433, 552, 795, 571억이야 벌써 그럼 수익 가치 커져 그럼 당연히 돈을 잘 보니까 자산 가치 커져 그 다음에 성장 가치 ROE가 15.28, 16.16, 24.16 성장 가치도 커져 주가는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신고가 행진 가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심 팔아서 사라고 안 믿어 제 말을 농심 지금까지 들고 있어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손절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바닥에서 헤매고 신적과 깨고 있는데 얘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 성장을 못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줘도 그냥 우량주면 다 좋은 건 좋아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그러니까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 동업을 하면 여러분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유료방송에서 그죠?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이거 가기 전에 이 기회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4 10 10 10